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옆손 짱!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선생님 한 번만 옆모습 돌려주시면 돼요. 송이야, 안녕! 엄마는 너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금방 우리 만나게 될 거야. 보고 싶어? 빨리 만나자. 아빠? 아빠 되게 잘해. 그럼 좀 이따 봐.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파이팅이에요. 밑에서 앉으면 걱정하지 말고. 더 하지 마.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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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랑해 와 진짜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어떡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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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응 했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점수반으로 마렉기를 탔어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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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엄청 많아 표정이 엄청 많아 어디가 아아악 아니야 애기야 살아있는 드리미 동생이야 아니 발가락이 진짜 장난감처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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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박수 발 박수 발 박수 발 박수 발 발 박박 이제 놀게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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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가 홈플러스 첫 마들이 왔어요 아아악 홈플러스 왔어요 송이 예뻐요 송이 있죠 송이 송이가 이렇게 예쁜 애기가 됐어요 엄마 뱃속이 있었는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애기 됐어요 드림아 소울아 동생 예뻐요 소울아 동생 예뻐요 bits 아아악 귀신이 아아악 미숭이가 코자고 있는데 자꾸만 웃었다가 울었다가 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또 웃어 또 울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틈틈틈틈틈틈틈 우와 꼬꼬 꼬까? 꼬까꼬 꼬꼬꼬 꼬까꼬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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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송이랑 아들이 왔어요 산책하고 있어요 이송이가 귀여운 코끼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예쁜 송이가 울지도 않고 너무너무 순해요. 엄마 차에 탔는데 이렇게 얌전히 카시트에 앉아서 오빠들 애기 때랑은 달라요. 우유 먹으면서 여기에서 그냥 잠들여버렸어요. 너무 졸렸나 봐요. 이송이 첫 이유식 먹으시다. 엄마가 맛있게 만들었어요. 먹어보세요. 이게 무슨 맛이야? 응? 그대로 해서. 저 가끔 또 먹어보자. 맛있어요. 아, 아, 또. 다 나왔어요. 성자, 아유 기분좌에요. 우우우 써? 아유, 아유 예뻐요. 아유. 아유, 좋아요. 할머니 봤어요. 우리 손이 너무 귀여운 크리스마스 고마워가 됐어요. 산타 아기에요. 산타 아기에요. 너무 예뻐요.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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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가 이제 첫 깍과를 먹을 거예요. 송이. 자, 송이도 오빠처럼. 오빠가 애기 깍과를. 오빠 보스로 먹고 있네요. 자, 애기도. 애기도 먹어보세요. 아기가 나쥐. 무거워. 아기가 낯이 때? Tom겐 responsibility on making 물건가 엎드렸어요. 이제 혼자 엎드러 갈 수 있어요. 아오 lives here diet make文 αν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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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나도 다시 pemberserce 두부 두부 두부도 답니다 두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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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자야되니 자꾸 안자고 웃어요 왜 자라고 하니까 안자요 우리 송이 첫 키즈카페네요 너무 좋아요 그 큰 귤을 아기가? 다 먹어? 아이고 신나 아이고 맛있어 먹방 밥을 뜯어 먹게 하는 우리 송이 포도주스 먹는 우리 송이 블럭놀이 하는 우리 티빈이 다 너무너무 예쁜 우리 애기들이에요 와봐요 이리 오세요 오세요 아유 잘한다 오세요 아유 잘한다 오우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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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 빼다가 빼고 다시 벗고 거기서는 그니까 오우 오우 그래들 사는 게 있는데 할머니가 복잡! 흠 안녕 Gil 와우 좋아 아주 잘 친다 송이가 혼자서 잘 이뤄서요 우와 송이 토실토실 엉덩이 토실토실 엉덩이 송이 아이고 재밌어서 좋아해요 드림이 오빠랑 소울이 오빠도 애기 때 이거 탔어요 송이야 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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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반쌤 돌 때 우리가 틀어줄게 돌 잔치 할 때 틀어줄게 돌 잔치 할 때 틀어주고 커서도 틀어줄게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